원업으로 다시 앞서갑니다 앞서갑니다 7번 오랜 팝포커스고요 339m 승주... 나왔습니다 찬스 있습니다 찬스만 보면 긴장이 되는데요 좋은 게 아니던데 찬스는 별로 안 좋아 찬스 운명의 스코어 운명의 스코어 플러스 앤 마이너스 찬스가 기회잖아요 네 기회는 곧 위기다 곧 위기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되게 공감이 안 돼서 기회는 곧 위기다 주영광 선수의 티샷 보통 뭐 야구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기회는 곧 위기다 그렇죠 몰간이 있어 몰간이 있어 편하게 쳐 아 그렇네요 아 몰리고 티샷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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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 맞았어 180 돌파 200 돌파 아 223 아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체력이 좋으시네요 네 네 티샷 바람이 세네 자 이동효 선수의 티샷입니다 네 파포 339고요 살짝 오르막입니다 아 근데 아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있으니까 아 멀리걸린이네요 멀리걸린이네요 멀리걸린이네 멀리걸린 멀리걸린 나 멀리걸린인 줄 알았잖아 멀리걸린 왜 있어 멀리걸린 왜 있어 하하하하 너 처음 오비 또 드라이벌 요번에 자꾸 편안하게 자 이번엔 데셈보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백스윙 짤 할게 끝까지 백스윙 짤 할게 백스윙 짤 할게 백스윙 짤 할게 끝까지 백스윙 짤 할게 끝까지 옛날에 그 펜싱 그 국가대표 선수 생각나네요 마지막 역시 데셈보 역시 데셈보 역시 데셈보 거의 뭐 역시 209m 스프 어 포스트윙 60 근데 소리는 300이었는데 네 근데 소리는 300이었는데 네 자 한 번 더 치십시오 한 번 더 치십시오 한 번 더 타임 몇 미터 남은거야 142m 되겠습니다 142m 살짝 뒷바람 아까 김대선 선수가 치기 전에 항상 뭐라고 하는거죠? 스윙은 작게? 백스윙 짧게 끝까지 아 백스윙 짧게 끝까지 네 지금 약간 웃기려고 하는거에요? 아니면 진짜로? 변수에도 약간 말은 안하지만 항상 속으로는 생각하는거에요 헤어스타일은 오늘 일부러 그러신거에요? 아니면 원래 계속 그렇게 하시는거에요? 일부러 오늘 약간 좀 티칭프로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아 티칭프로 같은 느낌으로 조용할까요? 아 아닙니다 이동윤 선수의 네 번째 샷입니다 아 뒷당이다 출발 괜찮 나쁘지 않아요 굿샷 굿샷 와 그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 이제 체력이 좀 딸리는데 뭐 대동단결 팀 지금 보니까 의상이 살짝 배드민턴 국가대표 같기도 해요 그쵸? 혹시 협찬사 지금 디스하시는거에요? 그만큼 뭔가 대표하는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이죠 그만큼 뭔가 대표하는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네 형님들은 핑크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아 진짜로 네 남자는 핑크다 아시죠? 마이아영 선수의 세컨드 샷 나이스 샷 한 번에 올라갔어요 올려놨습니다 나이스 옴 나이스 옴 자 데셈버님 백스윙은 짧게 백스윙은 짧게 끝까지 백스윙은 짧게 스윙은 끝까지 자 채가 밑으로 들어가라 채가 밑으로 들어가라 야 그거 다 있냐? 채가 밑으로 들어가라 아 레퍼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주문을 외우시는데요 매뉴얼이 있어요 주문을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다? 들어갔다고요? 아니 짧다 짧아요 아 채가 밑으로 들어갔다 아 그렇지 채가 하나로 들어갔다고요? 잘 들어갔어 근데 자 주영광 선수의 버디펄 14m 거리 오르면 꽤 심하네요 그렇네요 거리는 14m인데 20m 붙여야 되겠네 이게 실제로 보면 2단 그림 위에 딱 펴야죠 2단 그림 위에 한층 위에 있는 거 버디펄 센가요? 센가요? 아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자 라인드리브성 선타구죠 어떻게 이렇게 세지? 센? 이거 살짝 미룰수와 유격수 사이 안타 같은데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중전 안타 제가 봐서도 저렇게 클 정도는 아닌데 자 이번엔 마예영 선수의 팝펄 11m 내리막입니다 네 상당히 큰 내리막이고요 5m만 쳐야 되나? 일단 7m 7m 7m? 팝펄 우측으로 좀 많이 봐요 라인영 선수 와 라이가 엄청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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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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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 좋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동윤 선수 여섯 번째 샷인데요 5m 남아있고 살짝 경사 있습니다 갑니다 잘 쳤다 들어왔다 패턴했어요 여기서 하이패스로 그대로 지나간 하이패스 합자가 돼있네요 돌림판이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돌림판 때문에 최선을 다 해놔 아 그렇네요 아직 모르네요 우리가 마이너스 3 나올 수 있거든 맞아 맞아 아까운 기였네요 방금 전에 1.7m 자 넣으면 보기입니다 나이스예요 보기로 마무리하면서 아 보기 좋아요 편하게 보기 좋은 샷 기다리겠습니다 자 데셈보의 일곱 번째 샷 톡 쳐도 들어가는 거리죠 데셈보 파이팅 트리플 보기 트리플 보기 트리플 보기 되면서 자 일단은 자이언트가 보기인데 저거 돌려야죠 두 타 차죠 자 두 개 차야 두 개 차인데 이거를 상대방 걸로 해줄까요 아니면 우리 걸로 우리가 합시다 우리의 길을 막고 돌려요 같이 손을 다 잡 이건 누구 거예요 저희 거 갑니다 아 본인 팀은 본인이 네 하나 둘 셋 출발 마이너스 3 자 자 과연 간다 왔다 빨간색 왔어 마이너스 2는 이상이야 빨간색 제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발 플러스 플러스 뭐 안 돌려도 되지 않아요 이러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나 혼자 했어야 돼 네가 손 잡아봐 네 그래도 7번 홀까지 자연치 팀이 가져가면서 투어 투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직 몰라요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른다고 그랬어 골프는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른다고 그랬어 골프는 자 이제 8번 홀 네 근데 옆바람이니까 뭐 아 옆바람 부네요 진짜 140 140 140 하면 왼쪽으로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바람을 피워서 아 그렇죠 스윙이 쉽지 않아요 바람을 뚫고 내리막이 심한데요 마이형 선수의 첫 번째 샷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튕기해서 올라갑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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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공격이었죠 네 왼쪽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안전합니다 자 지금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대동단결팀 좀 분발해야 됩니다 어우 승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만치가 않네요 네 효과서를 읽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집에 가고 싶고 스윙은 스윙이다 자 아직 전반이니까요 네 긴장해서 스윙이다 백스윙 짧게 스윙은 끝까지 아니 아이언은 달라요 아이언은 달라요 하지마세요 아이언은 다릅니다 아이언은 뭐예요 아이언은 다릅니다 아이언은 치는 게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스윙이다 스윙으로 아 치는 게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명언이네요 명언입니다 박대성 아 나이스 아 좋다 어 그림 나왔다 야 이거는 핀이다 핀 핀 핀 핀 핀 런 나이스 나이스 9번입니다 아 9번으로 9번인가요 역시 내 샘보다운 선택 네 근데 지금 건 누가 봐도 치는 거였죠 네 아니 지나갔어요 아 지나갔으면 아 최선 이 친구가 참 아휴 힘드네요 뭐가 치는 게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하하하 스윙이다 아우 당이 떨어지나 자 주영광 선수의 버디펄 네 갑니다 갑니다 어디 가 어디 있죠? 아 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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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아 짧습니다 넣을 수 있지? 네 뭔가 주영광 선수의 퍼팅을 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이글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동윤 선수도 버디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m 거리에 오른쪽 퍼팅입니다 자 살짝 훅라이죠 출발 센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센가요? 센가요? 아 아 이건 뭐죠? 여기 되게 세네요 아 여기가 제일 세네요 빠름이죠 빠름 본인 힘이 센 겁니다 지금 몇 번째 훈련인데 이제 와서 빠름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모두 잘하고 계시고요 몇 살 차이에요? 동생이죠 동생 네 위아래가 없다니까 아 그래요 한참 어려워요 아 그니까 딱 봐도 한 10년 후배 같은데 한 10년 후배 같은데 10년 후배 같은데 10년까지 이동윤 선수 의문의 1패입니다 지금 의문의 1패 의문의 1패 아니 나 대화 주는 거 아니에요 대화 주셨는데 의문의 또 2패까지 네 자 데셈보의 팝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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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만큼 진지하신 것 같아요 팝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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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타깝습니다 들어왔잖아 한시드 보기 반시 마이형 선수가 짧은 퍼팅을 성공하게 되면 한 올 더 앞서갑니다 그렇죠 팝펄입니다 팝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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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입니다 너무 쎄스네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폭펄팅입니다 팝펄 스크링을 못하겠어 8번 올 아까 아빠가 좋아했는데 마이형 선수의 팝펄 자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기 올 스크링 쉽지 않았습니다 보기입니다 가행스럽게 비기면서 8번 올은 보기 보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이언트7 팀이 그대로 투업 미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 마지막 콜. 또 뭐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 노란색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뭐죠? 롱 게스트 챌린지. 아, 롱 첼. 페어웨이 안착해야지 인정입니다. 멀리 거리죠? 다섯 개 찾고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면 그냥 다섯 개 다 드리고. 페어웨이 안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니 뭐 니어에 대한 건 없고. 다 롱이고. 니어 나옵니다 이제. 재우가, 제니퍼 너 그러면 안 된대. 제니퍼. 뾰로롱이다 진짜. 제니퍼. 네. 제니퍼리 되겠습니다. 제니퍼리. 피리릭뽕. 너가 아직 하나 있어. 네. 자, 지용광 선수의 9번 홀 티샷. 자, 이 홀도 이글이 가능한 홀이죠. 그렇죠. 네, 좀 짧은 팝5입니다. 자, 오늘 3번 홀에서 이글이기 때문이다. 어, 이거 천사 형. 스피까지? 무조건 페어웨이만 올리면 멀리건 획득. 그럼, 자신 있게 가는 거지 뭐야. 100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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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좋았잖아.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진짜. 아, 여기가 무슨 시시? 승주 시시? 네. 난 한 번은 안 갈 거야, 내 정보는. 북킹이 안 된대. 아, 그래? 원래 못 가는 거야? 마혜영 선수의 세컨 샷입니다. 세컨 샷. 나무를 넘긴 샷이네요. 아, 예. 오, 진짜. 혹시 이것도 올라가나요? 에이, 설마. 긴장됩니다. 세컨 샷.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와, 굿샷. 200. 11m.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네, 진짜. 산도가 필요하니까 조금 더 펄로 높게 주면서. 진짜. 아니, 제 드라이버보다 멀리 갔어요. 우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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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m.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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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삶아갈래. 아, 그래요? 케바, 케바케라 케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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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케바케. 자신감 있게. 그렇지. 평균적으로는 투수가 잘 쳐요. 투수가 공을 자기가 던지기 때문에 몸을 잘 써요. 그런데 형님도 투수 하셨었어요? 아니었어요. 야! 세컨샷. 좋다. 어디가? 와, 나 그림 나왔다. 다행이네요. 좋았어. 이 그림은 절대 죽지 않는 그림이었거든요. 야, 너도 210 갔어. 거의 다 갔다, 거기까지. 와, 역시. 데셈브 다운 샷. 와, 217. 야, 너가 더. 야, 많이 갔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야, 이 친구가 하나씩 해. 자, 지원광 선수의 세 번째 샷이고요. 그 투수 중에서도 그 사이드암 투수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행할 때? 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리크, 그리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드암 좋다는 얘기는 허리를 잘 쓴다는 거죠. 탈로만 던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윙 자체의 리듬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리듬이 비슷해요. 나이스. 나이스. 그 사이드암은 물수제비 다 잘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물수제비. 물수제비. 무한대로 이렇게 튕기는 거. 수면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말할 때 틈주지 말고 쳐버려. 나이스 샷. 30m 어프로치 샷. 보게의 골퍼. 이동현 선수입니다. 붙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세 번째 샷. 잘 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샷. 흐름이 끊겼어. 머리 스타일이 참 특이하시네요. 갑니다. 어, 잘했다. 30m의 샷. 너리막. 아, 짧다. 너리막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8.2m를 남겨두고 이번엔 데셈버에 버디펫. 버디찬슨. 한 컵판 오른쪽으로. 누구보다 진지한 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충분히 성공 가능합니다. 어, 진지합니다. 버디펫. 파팅만큼은 진지한 남자. 잘 친 듯. 아, 약하다. 약한 듯. 아, 됐어? 아니, 펀트는 되나? 아, 나이스 파. 오늘 무단하게 플레이하네요. 나쁘지 않아요. 네, 버디 없이 정말 무난한 경기 보이십니다. 연속 보기 다 깼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버디펫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예영 선수. 자, 들어가면 3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3m. 버디펫. 가요.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성공. 나이스 버디. 나이스 업. 잘한다. 자, 9번 홀. 전반 마지막 홀이었는데요. 9번 홀 버디로 자이언츠가 가져가면서 이제 3업 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팀과 대동 단결 팀의 전반전 보내드렸는데요. 전반전, 자이언츠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 팀답게 대동 단결 팀을 상대로 3업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이언츠 팀이 멋진 이글을 보여주면서 지금 3업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후반전 대동 단결 팀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떤 점들을 좀 주요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대동 단결 팀 입장에서는요? 좀 정교한 아이언샷과 정교한 퍼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업으로 자이언츠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후반전에는 대동 단결 팀이 따라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이언츠 팀과 대동 단결 팀의 이제 후반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닥속닥 또 중요하지만 분발하셔야 됩니다. 몇 신약으로 먹어봤어요. 몇 신약으로? 네, 외국어 쓰지 않기. 사실 여러 가지가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영어를 안 써도 한 번 더 칠까요? 한 번 더 칠까요? 쭉쭉쭉 들어가지 마. 쭉쭉 하자. 바로. 와, 바로. 공. 공. 아이, 평론 씨 스크림북 많이 치세요? 볼 치기?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볼 치기? 지금 미쳤네. 잡으신 그립이 특이하신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그립은요. 야공. 하아아아! 하아아아아!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